기타 десяault 기타 안녕 사파 무의전 35.2kg 아 찾았다 야 애기가 애기를 안고 있어. 러시아 갑자기 방광객이 많아. 야한 연애주 사고 어, 멋지게 연애주 사고. why now I'm not there no more there's nothing left to ensure 냥냥 단하 홈스테이예요 사파에 호텔이나 홈스테이 게스트하우스 정말 많잖아요 여기가 가격이 되게 쌌어 그리고 평점도 좋았어 9.3점이었어 신점 신점 매니저 관리 매니저 그치 2층서부터 이제 홈스테이예요 그리고 제가 예약한 방 어 이거 퀸사이즈라 그러나 더블? 더블사이즈 전체적으로 시설은 건물이 오래돼서 좀 낡았는데 일단 방이 상당히 깔끔해요 그리고 가장 최고는 가격이 싸요 3박 4일 27달러 64만 동 정도? 게스트하우스 바로 앞에 다행히 구멍가게가 있어요 여기 바깥에 옥상 여기 바깥에 옥상 여기보다 더 좋은 경기를 볼 수 있는 호텔로도 있지만 뭐 이정도만 봐도 저는 행복합니다 사파에 잘 도착했습니다 다행히 라오카이하고 사파하고 거리가 멀지 않아서 빨리 왔습니다 지금 시간 아침 8시 오늘도 비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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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왜 왜 왜 왜 짜있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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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한쪽에선 관광객들이 사진 찍고 한쪽에선 저렇게 어린아이들이 장사하고 그런 모습 보니까 기분이 좋지는 않아요. 여기 보이는 곳이 사파노틀담 성당이라는 곳이에요. 저쪽에 보이는 저 산이 한식방상입니다. 날씨가 좋아지면 올라갈 생각입니다. 콩카페도 있고 있을건 다 있어요. 보니까 사파 진짜 관광객들이 많은 곳이라서 그런지 이 시골 마을이 아닌 것 같아. 또 또 빨라왔어. 또 빨라왔어. 또 빨라왔어. 또 빨라왔어. 왜 돈을 달라고 그래. 진짜. 진짜. 이 사파 스테이션 이거 진짜 썬홀드는 사파하고 진짜 안 어울리는 건물. 진짜. 아무리 봐도. 또 빨라왔어. 공방객들이 많이 오니까 그냥. 아. 더 티켓? 네. 뭐지? 이거 뭐 들어가는 곳에서 그냥 바로... 네. 한국에. 한국. 어... 한국. 75k. 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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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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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야 이거 뭐 시작부터 완전히 근데 뭐 마을 들어가는 입구에서 바로 그냥 7만 5천 동을 받아버리네 그 돈 받아서 도로나 좀 포장했으면 좋겠다 아 그래서 주인 아줌마가 여기는 비오는 날 가면 안된다 그런거였구나 아우 경치는 멋진데 길이 정말 거지같네 저렇게 차라리 걸어가는게 더 나을수도 있겠다 가는길에 조그만 타운이 하나 있네 다들 앉아서 저렇게 열심히 자수를 놓는거야 아 뭐야 아 아 아 연아인미 음 야 조와잉 조쓰유 조.. 조쓰유조 응? 까티 까티 까문 단물이 죽잖아야 진짜 아 이거 오토바이 지금 시험 보는 거야? 연습하는 거야? 아 이거 오토바이 면허 라이센스 달라고 지금 팔자 코스 그거 연습하시나봐 다들 아 방 라이센? 어 손으로 이렇게 그려놨어 팔자를 야 이 돌멩이 보려고 한 시간 반으로 온 거에요? 그림 같은 게 그려져 있구나 어 이쪽 마을길로 다니다 보면 전통 체험하는 그런 빌리지인 거 같은데 들어가 보지 않아도 될 거 같아요 상업화돼 있을 거 같습니다 저런데 안녕하세요 한국 맛은 쇼 오케이th이 쇼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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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